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을바람 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컨텐츠를 들고 왔어요 아이온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온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살펴보자면은 이제 investing.com에 아이온큐로 티커가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래서 현재 보면은 최근에 이제 9월 27일에 거의 13불까지 갔다가 지금 7.5불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프리마켓에는 4%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저건 이제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장이 열려봐야 시세가 어떻게 형성될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고점 대비 거의 뭐 13불에서 7.5불이면은 거의 50% 가까이 떨어졌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원인을 알 수가 없어서 제가 또 영어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레딧 다 아시죠? 레딧이 이제 우리나라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건데 이제 북미 쪽에서 가장 큰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티고 실제로 투자에 관한 이제 월스트리트 배츠라는 채널도 있고 제가 찾아보니까 아이온큐도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한 300명 정도 멤버가 됐었는데 오늘만 이제 8명 정도 늘었고 한 10명 정도는 수시로 온라인 돼 있어서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핫포스팅 순서대로 보면 제가 올린 게 벌써 두 번째네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제가 뭐라고 올렸는지 같이 보실게요 그래서 왜 이 주식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인 투자자 블로거이자 유튜버인데 아이온큐에 이제 4천 주 정도를 10불 평당가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인 투자자들이 아이온큐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비디오를 만들어서 아이온큐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1500뷰 넘게 나왔습니다 해서 이렇게 제 비디오를 또 이렇게 조금 멈출게요 제 비디오를 이렇게 링크를 했어요 지금은 조회수가 거의 2천회가 다 돼가네요 이만큼 한국인분들이 아이온큐에 대해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레딧에 되게 물론 젊고 경험이 없는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제가 좀 살펴보니까 상당히 경험도 있고 투자금도 큰 그런 성숙한 투자자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목토론방 이런 데 가면 서로 욕하고 근거 없는 찌라시 날리고 이러는데 미국은 좀 다릅니다 미국은 이제 적절히 가려서만 본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법한 정보들을 이렇게 성숙하게 교류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왜 아이온큐 스탁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혹시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면 제가 한국인 투자자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어 그래서 저는 이제 락업된 셰어들이 주식들이 최소한 6개월 뒤에 풀릴 거고 아이온큐가 이제 스펙으로 우회 상장을 했기 때문에 10불 밑으로 쉽게 내려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주가가 가격하고 빠르게 내려갔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 한 오늘 오전에 올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미국인 투자자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댓글을 주셨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뭐라고 했냐 일단 올드로 해야겠죠 솔트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첫 번째 분은 이제 메디컬 이어 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시는데 스펙은 어떠한 이유로든 새로운 티켓 새로운 티커 심볼로 바뀌었을 때 떨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 그런 스펙 주들 중에 2, 3% 만이 티커가 전환됐을 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90% 이상이 이제 우리가 dmyi 였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회 상장 합병을 해서 이제 아이온큐가 됐는데 이렇게 새로운 티켓으로 바뀌었을 때 티커로 바뀌었을 때 떨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죠 그런 패턴이 있는지 몰랐다 그런 분석을 알려줘서 고맙다 라고 답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장을 만약에 내가 빠르게 모르고 나중에 합병을 할 때 쯤에 이 새로운 종목에 대해 알았을 때 그 합병하기 직전에 들어가기보다는 이러한 패턴이 있다고 하니 합병해서 티커가 바뀐 다음에 한 2, 3일 안에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그 하락 후에 매수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좋은 사실을 하나 배웠습니다 다음 분은 이제 리걸 레이슨 합법적인 건포도 특이한 이제 이거 랜덤으로 아마 지어주는 이름인 것 같은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매크로 경제적인 팩터들이 전체적인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고 이런 아이온큐와 같은 성장주가 크게 변동성을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뭐 중국 인플레이션 공포 미국의 인프라 스트럭처 딜 그리고 오일 프라이스 이제 유가가 올라가고 패드가 이제 연준이 QE 이제 양적 완화를 줄이고 있는 이런 등등의 악재들이 겹치기 때문에 모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들은 아주 급락을 했다 아이온큐는 길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 왜냐하면 큰 매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수익을 앞으로 몇 년 동안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아이온큐가 고객들로부터 좋은 수주를 받고 그들의 이런 예상 매출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까지 길게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 피델리티 뭐 GS와 같은 그룹들이 이제 아이온큐와 함께 뭐 몇 가지 제휴를 하고 있지만 나는 더 많은 고객들이 여기 아이온큐의 매력을 느껴서 음 이런 수요에 맞춰줄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더 높은 더 많은 큐비츠를 개발할 수 있어야 되고 에러 커렉션 이제 오류를 바로 잡는 그런 기술 뿐만 아니라 음 데이터 센터에 맞을 만한 렉 사이즈에 맞는 제품들을 개발해야 되고 하여튼 이런 기술적인 진보를 보여줘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참을성 있는 투자자들만 아이온큐에 투자를 해야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이제 시총이 10배가 되는 거를 5년에서 7년 정도 뒤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계획 이제 뭐 매출이나 영업이 계획을 던졌었죠 그것들을 실행했을 때 이제 앞으로 5년에서 7년 안에 시총이 10배 즉 뭐 주가가 10배 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 만약에 그 자기들이 하겠다는 뭐 큐비츠를 증가시키고 뭐 이런 칩들의 사이즈를 줄이고 그리고 이런 기기들의 가격을 낮출 수 없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근데 이분은 이제 아이온큐의 사이언티스트인 크리스 몬로와 김준상 교수님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김준상 교수님이 한국에서부터 이민을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의견은 재정적인 어드바이스 충고가 아니고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란다 라고 이렇게 되게 성숙하고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계획대로 된다면 5년에서 7년 정도 후에는 10배가 될 수 있을 거니 길게 투자하실 분들만 투자하면 좋겠다 라는 이런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어 단기적으로 왜 이렇게 주가가 뭐 20% 이상 떨어지는지에 대한 혹시 확실한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했다 그래도 고맙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분이 또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공포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 근데 어 훌륭한 투자자들은 이것을 기회로 매수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음 그리고 이분도 왜 이렇게 주가가 급락했는지는 자기도 정확한 직접적인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해지펀드들이 이 아이온큐 주식을 공매도 때리고 있다거나 또는 대주주들이 이런 그 헝다그룹 에바그랜드 헝다그룹의 영향 때문에 돈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매도를 한 게 아닐까 하지만 그냥 나도 이것도 확정이 아니고 그냥 어 추측하는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또 뭐라고 했냐면 아이온큐가 다음 미임 스탁이 됐으면 좋겠다 어 그리고 이 실제로 거론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배치에서 음 미임 스탁 후보로 이제 아이온큐가 거론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좀 있다 또 관련된 거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이분이 또 되게 성숙하세요 그래서 미임 스탁에 너무 빠지지 말아라 그들은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어 특별히 그 회사가 뭐 좋은 매출 구조나 이런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더 위험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 없는 사람들이 어 그런 큰 변동성 가운데서 많은 돈을 잃을 수가 있다 어 그리고 요즘 월 그 이 레딧 안에 있는 피드들도 어 조정 이렇게 뭔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그 아이온큐가 미임 스탁 후보로 올랐다는 것 자체가 루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저도 동의한다 고맙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어 이분은 상당히 성숙하시더라고요 딱 정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뭔가 좀 더 깊고 뭐 다크한 이런 비밀을 원했는데 딱 성숙한 투자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few opportunity 라는 분은 곧 10불로 다시 올라갈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글리터링 트리플 이라는 분은 전형적인 스펙주의 급락이다 그리고 현재 수많은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거는 어 내가 원하긴 원하건 내는 앞으로 몇 조안에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도 이 아이온큐가 10불 정도에 길게 안착을 했으면 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은 아이온큐에 이제 8가지의 매출 스트림 매출이 나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놨고 64큐비트의 칩이 2020년에 나오고 250큐비트 칩이 앞으로 2,3년 뒤에 나오기 때문에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음 이것이 이제 수익계산서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된다면 어 주가가 다시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지금 현재 7.5불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매력적인 가격일 수도 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제2의 테슬라가 되길 바란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이제 또 다른 분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이온큐가 25%나 급락을 빠르게 했지만 아이온큐는 뉴스나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평가를 내렸을 때 다시 급등할 수 있는 좋은 이런 피로물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래서 참을성을 가지고 음 기다린다면 아주 좋게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데이트레이더 이제 단타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음 아이온큐 합병 전부터 있었나봐요 그래서 아이온큐 워렌트를 음 사고 또 이 하락세에서 주식을 추매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온큐가 현재 6천억 원 이상의 캐시를 가지고 있고 놀라운 기술력과 다양한 인제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게 힘을 내서 가지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셨는데 자기도 그렇게 느낀다 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음 이 양자컴퓨터 지식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음 본인은 음 이게 떨어졌을 때 사진 않았다고 하네요 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행운을 빈다 라는 훈훈한 얘기를 남겨 주셨고 사미코 386 이라는 분은 10.74불에 200줄을 샀었다 한 달 전에 근데 이거를 200불 만 이득을 보고 저번 주에 팔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아이온큐 주식을 좋아하는데 왜냐면 양자컴퓨터가 미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몇 년 더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어 이들의 ppt 를 본다면은 흑자를 이제 2024년부터 볼 거라고 한다 그리고 최근에 주식이 급락한 이유는 첫 번째 스펙에 대한 시장 심리가 좋지 않았다 두 번째 어 최근에 나온 이런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뭐 매출이 없다고 보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들의 매출 그 미래 예상과 부합하지 못했다는 거죠 음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어 제가 락컴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락컴 물량이 6개월 당 갈 것 같다 라고 했는데 한 분은 이제 60일 뒤면은 풀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한 분이 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공매도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딧 알미 즉 그 민주식 세력들 개인 매수자들이 필요하다 라고 했는데 이 한 사이트를 연결해 주셨는데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이온큐의 뭐 공매도가 얼마나 된다고 해서 봤더니 아이온큐의 10월 1일 공매도 물량이 무려 전체 물량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졌죠 공매도를 엄청나게 친 거에요 해지펀드나 이런 기관들에게서 그래서 어 실제로 다른 분도 이거 믿을 수가 없을 정도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온큐를 우리 다음 밈스탁 밈주식 후보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0% 넘는 공매도 물량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주식이기 때문에 급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시장이 안 좋았던 점도 있었고 공매도 물량도 많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장기로 보는 사람한테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아직 회사 자체에 악재가 있는 건 아니니까 다른 분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제 파이프가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락업된 큰 물량을 말하는 것 같은데 거의 많은 스펙주들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물량이 6개월 동안 락업 되지만 몇몇 투자자들은 팔 수 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에 그렇게 매도 물량이 나온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 또 한 분은 스펙주가 10불로 보통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는 10불 벽이 안 깨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10불이라는 벽이 이렇게 합병이 완료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합병이 완료됐을 경우에는 이제 주가는 자유다 그래서 시장에서 인식하는 가치에 따라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상당히 유익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별 생각 없이 한번 레딧에 올려볼까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20개가 가까운 얘기들이 나왔는데 상당히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렇게 레딧에다가 올려서 아무래도 미국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투자자들보다 더 금융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더 오래 투자를 해갖고 역사가 깊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봐서 미국인들의 의견을 받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이제 레딧을 좀 활용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다음 영상에는 뭐 라이브로 할 수도 있고요 월스트리트 배치에 한번 들어가서 이제 거긴 아무래도 젊고 과격한 이런 야수의 심장을 가진 개미, 서학 개미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이온큐 급락 이유에 대해서 미국인 투자자들에게 물어봤고 좀 배웠던 것들을 나눠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간단하게 마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uivre себ 1990 Other